아 이거 생방송 토거 인사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아 이거 좀 부끄럽네 잠시만요 자 이제 됐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바쁘세요 우리 그냥 부수면 아 지금 하고 가 저희가 좀 욕심 부렸네 안되겠다 이거 아 이거 부딪잖아 이걸로 끌게요 자 이걸로 하면 충분하다 선 humble 여러분 시간 많아요? 네 차 차 타고 간다고요? 네 뭐라고요? 아 느낌 맞다 아 오! 나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? 와... 너무 불편한데? 스읍... 아ıyorum이네 고마워요 나도 이렇게 큰 거 처음 해먹고 낙서 아니에요 그냥 낙서하는 게 아니라 다 머릿속에 있어요 느낌있다 느낌있어요? 네 아무도 한 게 없네요 이게 조용한 테미팅처럼이죠 진짜요? 이게 뭐라고요?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한숨 주무셔도 돼요? 이거 가져갈 수 있다고 했죠? 네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잘 어우러져서 마지막이 페이스리아 연기 시키는 것 노래할때보다 더 땀나네 원래 그림은 영혼을 담아야되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다시 시작이 되요 자 모더나스 끝났어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데? 고급스러운데? 이건 생각 못했죠? 네 좋아요 좋아요? 네 그러면 이걸 잘라야겠다 그쵸? 이렇게 너무 크게 가져가면 괜찮아요 오케이 어떡해요 어떡해요 짜지마요 짜증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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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customizable 머리는 뭐라구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착각 정말 Multiple 네 느낌이세요? 네 왜? 뭐하나? 색깔을 좀 섞어 볼 거에요 아 이거 너무 지나가운데? 아 양해인가? 괜찮아요? 괜찮겠지? 아 좀 실패한 것 같은데?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아 잠시만 잘할 수 있을까? 네 잠시만요 영어를 가시잖아요 영어를 가시잖아요 앞치면 왜 하는거지 이거? 풍부해 죽겠네 여기까지 가야되나? 안가야되죠? 이렇게 해야되나? 안가야되죠? 안가야되죠? 네 여기까지?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? 네 끝에만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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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맞아요? 네 아니죠? 왜 저 놀려요? 아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느낌 들어간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미술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업에 진작 그럼 우리 기다렸지 됐다 해주고 싸악 싸악 으어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뭐야 아 알겠어요 오오오오옞 와이요 어이샤 구화를 해봅시다 교환이 근데 개인 보게 너무 커요 그 느낌이 안 나요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그 느낌이 안 나네요 예전에 그 그 이런 전 그림에는 메시지가 있는 걸 준거야 이렇게 무슨 느낌이지 않아요? 네 자세히 보면 안 돼요? 자세히 해봐야 돼 컨셉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느낌이 있는데 아 잠시만 여기서 싸인을 마지막에 받으면 와우~~ 이 음악은 무한반붕인걸요 자, 사인을 여기다 여기다 네? 크게? 이거 이렇게 해야죠? 꽉 차게 해군요 꽉 차게 해군요 꽉 차게 하면은 가끔 못 가져갈 것 같은데요 진짜 가져갈 것 같아요 진짜 크게 해요 진짜 이만큼 해요 이제 큰일 났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벌렸어요 여기 미술 전공하는 사람 있어요? 네 어때요 제 그림이 좋아 좋을 게 있나요? 와 이거 진짜 안달음? 이게 예술이지 이게 예술이지 안달음 대충하나 앤다잉 싸인 어떡하더라 그래피티 느낌나네 우와 예쁘다잉 완벽하다 저 아니고 회장할 사람 네 너 형 그 수가 없나 완전히 인사하니 질질리